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이거 통 빼기 3단을 싸면 상당히 가물가물해 놓거든요. 누가 와서 매달라 그러기는 또 서로 바쁘니까 그렇고 해서 내가 지게차를 밟고 밟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넘어서 이리로 와서 여기 3단에 올라섰어요. 3단에. 그래갖고 내가 줄을 혼자 걸었어요. 저는 항상 이런 짓을 잘해요. 혼자. 독립정신이 강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엉뚱하기도 하죠. 높은 데 올라오니까 경치가 좋아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가물가물해 또 밑에 톰백 밑으로만 댕기다가 위에 올라서 내려다보니까 또 풍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쭉 찍어보는 겁니다. 톰백을 이렇게 싸놨는데 3단 높이에는 걸어줘야 되거든요. 누가 와서 자기가 못 걸거든요. 안 보이는데 저는. 또 특히나 이런 밧줄 같은 거 이런 거는 비닐 속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손으로 해야 돼. 누가 와서. 사람이 서로 바쁘니까 오라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그냥 혼자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누가 사람 하나 부르지 그러냐 그러는데 서로 바쁜데 뭘 부르냐 내가 하지. 그러고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이 이렇게 많죠. 한 개당 보통 한 백만 원 안팎으로 가요. 저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가물가물한 데서 찍는 거예요. 가물가물한 데서. 아이고 한번 얼굴 한번도 합시다. 아이고 까물가물한 데서 무섭습니다. 여기에. 뭐 뒤에가 간질간질합니다. 상당히 높아요.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엉둔짓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백을 여러 개 이렇게 싸놨어요. 지금 이게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갖고 함부로 출활 안하고 들어온 거 이렇게 좀 덜 나가는 상태에서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라틱 PP. 펠렛이라 그래요. 펠렛. BK는 브랙. 또 ST는 투명. 그렇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뭐 MP도 있고 MT도 있고 바글바글하 있고. 걸쳐픈 게 많아요. 이렇게 폼백에 올라와서 혼자 스스로 이렇게 줄을 걸었어요. 지게차 뒤에를 꼭지를 타고 올라왔어요. 올라서 혼자 이런 짓을 타고 있어요. 위험해. 지금 여기서 사진 찍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이 지게차 여기서 운전대 여기서 이제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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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줄을 혼자 걸었어요. 엉뚱한 발상이지만 바쁠 때는 뭐 그런 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기술을 혼자 습득했으니까 유용한 기술이 돼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내 부자 되세요.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보호자 되십시오. 어... 어... 어...